여기 바로 바위 있고, 수 있고, 바다 있고, 들어올 게 없었겠는데, 이거 봐도. 아닌가요? 여기 단풍이 좀 이쁘네. 여기는 왜 단풍이 들었는데? 아, 저거. 속초 전망대 자전거 길러. 빨갛게, 빨갛게, 물들었네. 파랗게, 파랗게, 노끄냐네. 가을길을 보네. 짤랄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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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. 단저고 물 좀. 아, 저거. 아, 저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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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위가 아닌 것 같네요. 혼돌바위는 바위가 아닌 것 같네요. 혼돌바위는 치셔야 되겠습니다. 이 정도 돼야 바위가 아닌 것 같네요. 이것이 바위가 아닌 것 같네요. 이것이 본바위입니까? 바위가 아닌 것 같네요. 아직은 아니죠. 바위가 아닌 것 같네요. 바위가 아닌 것 같네요. 우와. 잠깐만. 바위가 아닌 것 같네요. 바위가 아닌 것 같네요. 바위가 아닌 것 같네요. 바위가 아닌 것 같아요. 바위가 아닌 것 같네요. 바위가 아닌 것 같아요. 바위가 아닌 것 같네요.